생명의 순 우리 안에 십자가로 인쳐지는 승리의 깃발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믿음 사단은 계속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우리 마음이 넘어지도록 깨하여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에 넘어지게 되면서 힘이 없는 사단의 깃발을 휘날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모든 넘어짐의 사건들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잊어버리고 저 사람 때문에 혹은 저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서 평강을 잃고 사단의 종임을 드러내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힘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단으로 인친자들임을 드러내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문제를 통해서 오는 올가미에 걸려 넘어짐으로 우리 안에 굴복되지 않은 바로 나가 주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라고 하신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이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길이 눈에 보기에는 사단이 이긴 것 같고 또 십자가로 가는 길이 눈에 보기에는 희망이 끝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십령의 정결함에 십자가의 깃발이 휘날려서 하나님의 승리로 인처진 자들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김의 근원이 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시며 그분께로 오라고 하신다 사단의 진영을 떠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군기 아래 서도록 초청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쉬지 않고 원수를 대적하는 싸움을 계속하여 승리의 문에 이를 때까지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깃발을 높이 들고 사단을 대항해서 싸우는 십자가의 군대에 가담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가장 작은 축복부터 가장 큰 축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의 통로 곧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피로써 뿌려진 초인간적인 중재를 통하여 흘러온다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관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오늘도 생명의 숨을 들이마시고 사랑의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는 자들임을 드러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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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